기도 올립시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다 하시고 내가 생명이오 길이오 진리니 내 말만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 것이니 따라오라고 하셨나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마귀를 따라가는 염소가 많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 양의 심정으로 목자장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가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한 사건들이 나에 대해서 기독된 사건들을 깨닫혀 주시고 외면하지 말고 따돌리지 말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죽어버리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말씀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불태역자는 시험에 빠져 죽지만 태역자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감사와 찬송을 불러드려야 되겠나이다. 이 시간도 열지 파사마리아가 버렸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도 쫓아내고 받아주지 않다가 아수르에게 세 차례의 걸려가 죽었나이다. 이 사건들이 지금 교회에 비춰지고 있는데 교회는 깊이 잠이 들어서 쓴 것을 달라 하고 악을 선하답고 빛을 어둡답고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된 지가 반세계가 되었나이다. 게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따라가면서도 빛인 줄 착각하고 육체가 죽는데도 구원을 받은 줄 착각하고 교회들이 잠꽃하고 있나이다. 이 시간 밝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니 내가 살았다면 잠든 심령을 깨우치러 게시록 들고 나가도록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시아 4장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언했습니다. 4장은 이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배신한 열지파 멸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곱이죠? 그런데 대중이 나갔어요. 유다만 남고 열지파가 바벨론 아스루 에집터 용해 국가로 잡혀갈 것인데 요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담부터 안 들었는데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죠. 들어도 따라가지 못해. 왜? 선악가가 딱 잡혀가지고 못 가게야. 그 선악가가 뭐냐 네가 최고다. 너는 이 땅에 제일 귀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는 죄인 개수다. 너는 메뚜기다. 너는 지렁이다. 너는 초로 인생이다. 너는 아침 안개다. 이렇게 많은 교훈을 했지만요. 자기는 아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그게 막이요. 알았어요? 여러분 최하여 최고여? 최고지. 남에게 지고 모수할지. 가서 머리 뜯어야 되지. 강원도 뜯은 여자는요. 집사인데 달걀 잡고 두 마리 먹어야 되는데 한 마리는 안 되는데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식생이 좋은지 힘이 세. 그 동네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걸리면 가서 박살된다. 그런데 예수 믿었어.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 이제 두드리맞고 사니까 편하다. 저녁은 때리고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때리고 살아요? 맞고 살아요? 말 못하지? 맨날 때리잖아. 마음으로 때리고 입으로 때리고 지고는 못 산다. 그게 사탄이요. 예수님은 맞아 죽었어요. 마귀들한테 만화의 마귀가 됐어요. 여러분도 왕권 받는다면요. 그럼 맞아 죽어야지. 남을 때리면 왕권 좋아하네. 용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욕을 사랑하는데 용이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 다녀.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미국 갔냐? 영국 갔느냐? 어디 갔냐? 안 간 곳이 없이 다 갔어요. 그래. 그쪽 동방에 요배 집에서 갔다 왔냐? 그럼 갔다 갔지요. 그 사람 보통 아니야. 그 사람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만 찬송한단 말이야. 아침마다. 그 사탄이가 하나님은 한참 모르시네. 하나님도 왜 지를까? 왜 모를까? 요배가 부자가 되고 부족이 없으니까 하나님 생기지 홀딱 망해보세요. 하나님 생기는가? 잠수였어요. 그게 막 잠수예요. 막에는 하나님 위를 깨부셔. 하나님 잘 성겨도 막 오면 망가진 거예요. 그게 따위당국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안 그러는데 요배 그런 사람 아닌데 물질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그런 상관없고 하나님 나 잘 성기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벌 내한테 맡기세요. 내가 홀딱 망치 놓을 테게 그래도 하나님 성기는가 보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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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몸에 병이 나서 제또한 데서 귀할장으로 손톱이 빠져가지고 가려진 가려운 게 긁을 수가 없어 그 귀할장을 들어 긁어. 시원해. 여러분들 몸이 그렸거든요. 귀할장 끌고서 시원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시원해. 고난을 다 거치고 요벌이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따라 하세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에 불러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태우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당장 교회 안 나와. 인간이 참 얄팍해. 달면 삼켜. 달아. 그렇게 쓰면 못 삼켜. 그런데 게시록 십병에는 써도 삼켜야 돼. 고난도 받아야 돼. 당도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럼 열지파가 지금 아수로 잡혀가기 전에 자 호세와 암호사가 둘이 갑니다. 열지파를 깨우치러 가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십배나 더 강해. 이사회를 터부를 켜주기 위해서 문화시방이요.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말아요. 이사회가 하나님이요. 오늘 수리바벨은 마지막 세 개를 살리는 애급당 주황체라는 구원자인데 지금 전부 문 닫아 놓고 안 받아줘요. 게시록 안 받죠? 더 안 받아. 그러면 막이요. 막기값 받지 말라케. 그러니까 자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가 쟁변하시나니. 쟁자가 다툴 쟁자입니다. 싸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살리려고 몽둥이 들고 야단치는 거예요. 일곱머리가 몽둥이요. 에지트부터 소련까지. 쟁변하시나니. 그 성경은 은혜의 말씀도 있어요. 신학성경. 복음서는 은혜요. 사랑이요. 그때 예언서는 두드려 펴는 거예요. 왜요? 육체구원. 지상왕국. 순리였고. 하나님만 성경이라는 거야. 뱀소리 듣지 말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인간이 약해서 마귀를 몰라고 따라가요. 마귀 뜯도 이렇게 해요. 나도 강명한 천사인데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아단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서도 성신주 착각해. 오늘 조인들 물어보면 당신 성신이야 마귀야. 너의 마귀야. 성신이사지만 마귀야. 몰라요. 내가 내 속에 선악과 질이 마귀가 있는지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만은 정통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성령이라 하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이요. 초막절 되면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안 돼. 잡수밭이요. 마음이 복잡하고 억울하고 못 견디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게 마귀 역사요. 마음이 흔들리고 꼭 죽고 싶고 불한 마음만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지금 막 잡아먹어야 속에 그게 마귀요. 마귀야. 마귀야 하니까 그게 가인이요. 가인이 동생 하나 있는데 이 놈의 자식 양을 쳤으면 한 마리 주면 내가 양 잡아서 예배하면 놔줘서 하나님께 복받을게 저 놈의 자식이 욕심이 많아서 나는 양 한 마리 더 없는데 나는 농사무제는데 그래 쌀 갖다 놓고 하나님 쌀 갖다 써요. 아 틀렸다. 너 죄인이지. 그럼 너 죽고 있는데 쌀이 피가 있냐. 쌀이 피가 있어요. 쌀이 피가 없어요. 양이 피가 있지. 양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울왕에 대해서 잘 들었죠. 사울왕이 바로 가인이요. 그 당시에 에덴 동생의 가인이요.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에서 아말렉을 죽여 하니까 안 죽였어요. 그 불법이죠. 하나님 아동하고 서나카 먹지마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건 신앙의 미신이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마태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안쳐놓고 이렇게 말하시오. 너희가 날 따라오겠느냐. 첫째 부인해. 네 자신은 아니야. 넌 서나카야. 내가 생명가야. 너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네 생각 네 하는 거 다 틀려서 날만 따라와. 그 배도 따라갔지요. 급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죽게 생겼어 지금. 선생님이 잡혀서 죽는데 제자도 죽잖아. 그게 걸어버린 알살. 그래서 가서 고기 잡다가 주님 다 두 번째 만났다고요. 그 인간의 타락성이요. 자기를 부인하죠. 그 다음에 네 십자가 죽으래요. 네 십자가.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가 있으면 괴로운 거. 예수 믿으면 마귀가 공격했고 십자가 내게. 식구가 가정식구가 십자가하고 경제 돈이 십자가하고 세상이 십자가가 한 거예요. 그걸 지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이 땅에서 맞아 죽어달라. 맞아 죽어. 나같이 맞아 죽으라. 모든 고난이 와도 피파기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유 하나님 내게도 십자가 주셨네요. 고맙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태로 고통만이 안 믿어. 그런 불택자예요. 그러니까 이태인들은 안 믿어요. 여성 설교를 들어보니까 엉터리요. 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놓으면 내가 돌려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 돈을 살아야 하는데요. 유대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누가 보면 16장이잖아요. 여러분 돈 안 좋지요? 안 좋지. 좋아요? 그 뭐하냐. 예수와 돈을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좋으냐고 말아요. 예수님 설교는 내가 생명인데 너 물질 다 하늘나라 보좌 받쳐. 그럼 내가 오면 돌려줄게. 그 말인데 이해를 못해서 예수 저거 욕심쟁이야. 다 자기 꺼략해.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제림 때도 똑같아. 학교 2장 8절에 내가 예수가 오면 뒤집어 하늘 땅 바다 육지를 그때 만국법이 오는데 언덕음도 내 것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 여러분 돈 한 번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돈을 함부로 쓰면 제가 되어있고 하나님 뜻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돈 쓰면 됩니까? 성신이 쓰라고 하면 쓰고 만약에 저리 갔다가 시주합니다. 집사가 뽑아달라고 그 성신이 안 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권사도 갖다 바치더라고요. 대통령 한 푸짓이 다 중보고 멀틀도 없는 중보고 한 푸짓이 달라고 20만원 갖다 바쳐서 그래가지고 신문에 놨다니까요. 누구지 말하네. 권사야. 그게 성신 받은 권사예요. 귀신 권사예요. 귀신 권사를 귀신 집에 가서 돈 받치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 교회의 명칭 목사, 장원도, 권사, 집사가 문제라니까요. 그런 타이틀 명예만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이들 속에 귀신이 안 들어가요. 그 때가 와도 수입이 없어. 어린이들이 뭐 하요. 그게 어린이들은 새시대에 갔는데 모세 때 20세 미만은 가난이 갔는데 어른들은 못 가.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던져요. 특별히 사촌들이 모세 사촌들이 고라당들이 모세 보고 틀렸다. 우리는 애급으로 간다. 애급에는 파, 마늘, 고기, 부추 없는 것이 없어. 다 먹고 봤다. 그런데 강량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못한다. 정격이 세서. 가자 하고 따라간 것이 60만 대중이요. 지금도 WC세가 그런 단체들이에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700년 전에 호시아가 갔을 때 열지파가 지금 교회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마귀가 들렸어요. 같은 시험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실이 진리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 아니요. 그래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을 못 지켜. 인혜도 없고 인혜는 사랑이 없어.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식구만 사랑하고 자기 아는 사람 사랑하지 원수는 사랑 못해. 그게 예수님이 가진 조혼인데 원수도 니모같이 사랑하고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고 했죠. 도마서 12장에도 그런데 그렇게 율법은 못해요. 성신계 사신 일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인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2시만 일어나거든 새벽에요. 그러면 CBX, CTS를 봐요. 사랑빵을 해요. 계사들 사랑빵이잖아요. 교수들이 와서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오늘 아침에는 11기상 1장에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솔로몬은 지혜왕인데 저렇게 못 살았다. 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장가를 천번 갔다. 그게 누군데? 자기인 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편지를 보면서 나는 상가를 타면요. 보나 많아요. 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왜 망했으세요? 율법을 버려 자기 것들 법인 자기 법인데 자기들이 상관없다고 버려가지고 나두고 예수도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메께 이사별께 야곱메께 수리바메께 줬다니까요. 그걸 왜 복받아가라 하는 거야? 읽고 들으면 복 준다니 안 읽어.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복을 천자에 달아놓고 네가 가져가면 못 가져가요. 악의 법 밥 줄 때 짝대기다가 고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놈이 그것도 안 먹어요. 헐쩍 뛰어가지고 악의 힘이 세. 동그랑우 안 봤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달아 놓으면 지가 뜯어먹어 올라와서 뛰어가지고. 그러면 천국을 천장에 달아놓고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사람이 돼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천국인데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요한 번 6장에 나는 하나님 도량치게 생명양식이야. 영생양식이야. 그래서 자리아들이에요. 예수님 보랫동안 줘요. 영생양식. 이 볼판에 무슨 영생양식이 있어요? 어제 먹던 물고기 버렸다고만 주세요. 아니야. 내 살과 내 피가 영생양식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 유통인들이 저 사람 미쳤네. 자기가 송아장 우리 보고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어라. 그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그 영생양식이 십자가요. 그런데 자기 벽성이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가나님께 망치게를 잡아다가 날 삼키고 복받다가 그래서 이방이 복음하게 됐다고 말이요. 오늘 9.24 재단에서도 왕권 인치는 역사인데 이 예언서 전체가 이걸 하나님이 내게 줬다고 인정하면 왕이 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 말씀 상관없어. 그러면 성전 박마당이요. 예수가 성전인데 예수와 관계가 꺼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꺼내졌기 때문에 솔로몬 공부해도 난 아니지. 자기인데 자기가 솔로몬인데 몰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아 나고바 유다야 부르죠. 하나님이 불러요. 누구요? 옛날 유다 다 죽었는데 지금 유다 누구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요? 우리라면 우리.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이방여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지. 예수 폭발하면 가지지. 그 복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과월이 됐으니 타작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 맺어달라고 도장 받아가라. 도장 찍는 재단이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이요. 도장이 뭐냐. 주권. 주권. 건세. 이 말씀이 건세라니까요. 자 2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을 백성이 마귀를 닮았으니 서나가 먹고 진찰해보니까요. 이 16선지서가 우리 진찰서에요. 진찰서. 병원 가면 의사가 진찰하죠. 물에서 발까지 다 사진도 찍어보고 청진기 대해보고 엑시대에 찍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단이 나와요. 그럼 이제 처방을 해.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어제 뉴스 보니까요. 어린애 어린애를 기르는 산부인과 어린애를 길러서 내보내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어린애를 돌봐주는 간호사. 그게 폐뼈들인 거야. 50몇 살당 아줌마가. 그럼 어린애는 감수가 빠르니까 폐병 금방 온가요? 그런데 16명과 폐병 왔다는 거죠. 영물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서 어린애를 취급하는 간호사는 확실히 자기 몸을 검사해서 폐병이 있나 없나 폐병이 있나 없나 폐병이 있나 없나 안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늦어 들었죠. 아이고 바보야 병원장 바보다. 폐병 들으면 젠염이 금방 돼요. 약한 사람은요. BC지법 했잖아요. 여기 학교 날때 여기다 폐병 오지 말라고 도대체 미리 주사를 나. 그러면 여기 뽕그라게 고름 나오고 흥터 있거든 그 사람은 폐병 안 들어요. 이미 폐병이 여기 와 있어요. 밖에 어느 폐병 막아주면 그것이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어린애를 못 태어났는데 예방 안 했잖아요. 그렇게 폐병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모나 의사들이 폐병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애를 길러주는 간호사가 폐병 들러주니까 큰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마개를 폐병같이 만들었는데 그 마개 폐병이 안 오려면 예언을 읽고 들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방이요. 마개 잡는 예방의 성경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악관 보고 사람들인데 이제는 구제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끌고 가야 돼. 자동차 고장 나서 지대로 못 가고 다른 차가 와서 끌고 가야 돼. 예수가 구원자인데 쳐다 다음에 고장 나서니 마지막 가 다음에 끌고 가는 것이 성경의 용이요. 그런데 그럼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2절인데요. 따라합시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이게 선악관이요. 투절이 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8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 도덕질을 안 한 거 없다. 너는 다 도덕질했다.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입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인다. 오늘 공상국가에는 피받아지 피받아. 혁명의 피 교회를 죽이고 부자 죽이고 내린스타린이가 버테똥이가 김정일이가 하여튼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북방재앙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르크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새전할 것이요. 그렇게 이 땅에 육체 심판 사람이 잘못해 새도 죽어. 노아 때 방주 밖에 새 죽었지요. 방주 밖에 새 죽었어. 방주 안해만 살어. 왜? 1년 동안 이 땅이 물속에 잠겼는데 비는 40일았지. 그때 방주는 150일 5개월 떴잖아요. 그때 방주가 산에 땅을 폈는데 물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제일 먼저 노아가 무슨 세리를 보냈어요. 까마귀 보냈지? 까마귀 비둘기는 달래요. 나도 비둘기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아침마다 내한테 와 찾아와요. 어제부터 양식 준다. 쌀에게 주거든 좋다고 먹어요. 1미터 밖에 창문 옆에 오거든 창문에 쌀 내놓으면 제가 와서 먹어요. 나도 1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내가 끌렸으니까 그 쟤 아니에요. 비둘기는 또 알로우서 새끼 치는 거예요. 그 안잡은 부분은요. 이 땅에 비둘기 깍치면 안 돼요. 그 숫자리 추러내요. 큰 놈 잡아먹고 새끼 또 크고 어린대. 참 비둘기 순해요. 사람 있어도 도망 안가요. 자꾸 먹이지면 손이 안 넣는다고요. 까마귀는 아니야. 까마귀는 썩은 거 먹어. 송장 먹어. 그 노아가 까마귀 보내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멀게 많아. 아이고 방전보다 바깥에 살판 났네. 그래서 안 오고 비둘기 보내니까요. 멀게 없어. 그래서 감남낭 이퍼리를 당불고 왔더라고요. 그 노아가 아이고 알았다. 이제 우리 다 찾아주고 생명이 싸게 틀은 거라. 그 때를 알았어요. 그 비둘기가 성령으로 비웃으자. 성령으로. 그래서 선악과 질이 얼마나 무서우냐. 야곱을 다 잡아먹었어요. 아담 가정기 박살났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르허기 가하는 자와 들지음성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새해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노아 때는 바다 고기는 살판 났어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스바나 2장에도 그랬죠. 1장에도 앞으로 불신판은 바다 고기도 다 죽여버리는데 생명체 다 죽고 새로 만들게 돼. 새 시대는 고기가 뭐 젖었어요.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 너도 안 된다. 그래서 물고기도 죽고 새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이고 천년 시대는 전부 새로 만든다. 새한을 살다 안 돼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므로 아무 사람이든지 따라합시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생명하지도 말라. 똑같다. 싸우지 말라. 너도 너도 똑같아. 네가 조정했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투지 말라. 다툴 짓도 안 해. 지금도 다투어? 올밉하지 마. 때리면 막 가만히 있어. 때려라. 나 죽으란다. 그러면 다툴 필요 없잖아. 다투며요. 이기려고 이기려고. 맥살 잡고 막. 맥살 안 잡고 말로 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그게 죄요. 미움이 살인이에요. 미움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미워하는 건 괜찮아. 율법은. 안 죽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이 살이라고 오장 말씀했잖아요. 형제 보고 나가라. 나가는 유대나라 욕설이에요. 나가라는 단어가 형제에게 욕하면 지옥벌이란 때. 우리 지옥가서 많아 지금. 욕했잖아 아래. 욕 안 했어요? 했지. 오지옥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기간을 줬어요. 은혜 기간을. 기간을 줬는데 그때 안 돌아오면 아마교들이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다투는 게 뭐예요? 싸움이죠. 또 책망하지도 말라. 책망이 뭐예요? 남을 야단치는 게 책망하네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도 똑같다. 니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목사하고도 다투어요. 제사장의 목사거든요. 그럼 모세 때도 모세하고 다투었어요. 그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보셨지요? 봤다.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아니지. 하나님 내 거지. 근데 왜 내한테 맡겨놓고 나만 고통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봐서 용서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다툴어요. 불빔 맞잖아요. 그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야 노뱀 만들어 다루 그리고 강구해봐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독창자를 보낸 것은 모세가 예수인데 모세가 노뱀다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그 후약은 다 예수에 대한 교훈이라니까요.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단은 밤에 거치리라. 그 밤낮 잘 사러 가는데 밤에도 죽고 낮에도 죽고 이따만 저주밖에 없어요. 근데 살길이 터졌어요. 살길 호세하세 살길이 몇 장 있어요? 뭘 가지고 오래 하나님이 내가 편지 중고 있지 가지고 오면 내가 패역을 싹 고쳐줄게 거기 몇 장이요? 생각 안 나지? 14장 호세 14장 1절 호세하 읽으면요 패역을 뽑아주는데 초막절에 그렇게 패역은 와있지 약은 없지 호세하가 약이라니까요. 호세하를 폭삶아 먹으면 6천여 먹은 패역이 나가면요. 빔을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틀림받게 되리라 호세하가 영적 눈이 없어서 호세하 말 알아듣질 못해. 여러분 알아듣죠?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 지금요? 하나님이 호세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창망하는 거예요. 너 안된다. 너 아수로 잡아 죽는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에 공지 떴기 때문에 먹질 못해요. 그래서 죽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고 또 세일교 가르쳐주고 또 남조조조에게 건세를 줘서 하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고요. 이 땅을 다 차지해도요. 우리 죽음은요. 끝장이에요. 가족밖에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내 생명이 세상보다 귀하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그만큼 이 세상 보지 말고 보자만 쳐다봐라. 보장. 골로서 3장일째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위의 것이 예수라요. 땅의 건 사망이요. 6절,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라는 것은 사마리아 열지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잖아요. 거리선지요. 선지가 두 개요. 참선지, 거리선지. 하나님이 보낸 종은 참선지. 부속이 많아도 참선지. 넘어져도 참선지. 하나님 안 보낸 종은 거리선지이기 때문에 다 멸망받아야 돼요. 구원이 없어요. 거리선지는 마귀가 서는 종이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는 국가. 사마리아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멸한다. 몇 년을 예식의 사장 오져보니 490년을 해계 못해서 말한다.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백성 삼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번성하니까요. 지식이 없어요. 내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 성경이 지식인데 하나님은 노고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괴신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써요. 성신감동으로. 태초의 창세기 태초가 아니고 그전 태초. 태초가 두 개의 요인이 창세기 1장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천히 창조했다. 창조 태초고 그전에 태초가 있어요. 영원전 태초. 요한복음 1장이 장소다 훨씬 멀어요. 저 꼭대기 하늘에 태초의 말씀이 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괴셨다. 그게 그 말씀은 예수고 하나님은 성부고 삼위일체다. 그런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가 누구요? 말씀이 예수가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요? 14절 말씀이 육식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니 은혜가 질의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진실도 진실도 아주 복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8장 32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 보고 진리라 하나 진리? 진리 모른다. 진리가 내게 자유신사니까 듣기 싫어요. 우리는 자유 필요없어요. 우린 원래 자유인이에요. 우린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대. 유태닌에 죄가 없대. 여러분 죄 있어요? 죄 안진 죄가 있어요? 죄 덩어리지. 그럼 예수님이 죄짐을 걸머쥐고 하시니 살판났지. 그렇잖아요. 그러게 죄인이 옆에 사람 죄인을 다투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예수가 피로 샀는데 네가 왜 덤벼드냐 그 말이요. 예수 피로 샀는데 왜 네가 옆에서 청견이야 그 말이요. 여러분도 신문지상에 나쁜 사건 나잖아요. 그 마음에 참 나쁜 놈 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놈이에요. 자기를 몰라 그래. 자기 죄를 알면요.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어. 이 성경이 죄를 없애는 책인데 죄를 알아야 없으려고요. 다리가 아파요. 병원 가서 고치지. 그럼 선악과 어떻게 고쳐요? 선악과 어떻게 고칠 거예요? 예수가 예수 고쳐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 백성은 백성인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유태인들은 예수의 지식을 몰랐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공짜리 믿고 하나인 자녀가 됐는데 종말의 개시록을 몰라. 호세하스를 몰라. 세일을 몰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 똑똑해요. 그런데 하늘 세계 성경 속에는 몰라요. 그게 아침마다 사랑방 방송하지만요. 솔모이 누구냐 하면 한마디만 해서 뭐면 좋겠어. 학생들 다섯 명 앉혀놓고 사랑방 학생이 다섯 명이요. 남자 둘 여자 셋. 교수하고 여섯 명이 세계 방송인데 CBS가 그 교수가 서울신학대 교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 솔모이가 나 욕하면 얼마나 좋겠어. 30분 설치하면서 그거 한마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솔모이 옛날 사람이지 나하고 상관없지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면 못해. 내가 살려고 공부하는데 남이 공부해서 못해. 11기상에 솔로몬의 공부인데 솔로몬하고 상관없으면 남이 공부를 왜 해? 내 공부해야 되지. 그 휘불이 십뱅을 몰라 그래. 1절에 율법은 참 형상 아니야. 장차원은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성령이 바울에게 좋다고요. 율법이 뭔지 알지? 율법이 우리 거울이다. 그 구약성 딱 펴면 그게 내 거울이요. 육신도 거울 보죠. 원하시면 거울 봤어요. 그렇게 거울 무거운 일깨 화장실에 붙여놨잖아. 거기 가면 거울 보게 돼. 안 볼 수가 없어. 그 교회는 성경이 거울이요.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해요. 거울 보고 싫어서. 주일만 와요. 수요일 금요일만. 새벽기도 안 하는데 왜 안 할까요? 하나님 주무신데 새벽에 잠 깨우지 말래.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냐? 니날 잠자지. 하나님 잠자니. 하나님은 씹혀버리게. 졸지도 않는데. 그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서 쓸려 없고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죽어라. 성경은 죄인을 죽이고 의미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에요. 내가 살아 있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식을 버렸다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오늘 2000년 피로산 교회가 있잖아요. 새일 물어보세요. 몸이 모릅니다. 새일이 뭔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대. 그렇게 사도는 영혼고음만 하지 육체고를 못하니 새일을 남의 양식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곳간에 양식이 많아요.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할단도 있고 새시대도 있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아담부터 버렸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거든. 죽었어요. 몸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량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오늘 신약교가 많고 목사가 많아요. 목사 숫자가 많아요. 한국 현황을 보면 노는 목사가 40%예요. 10명 중에 6사람만 목회하고 4사람은 기밥장사예요. 할 일 없어요. 교회는 적지 목사는 많지 그리고 순봉교회는 목사가 700명이에요. 한 교회에 교인이 한 40만 텐데 통계상으로는 80만 텐데 현재 참석은 한 40만 텐데 그걸 다 관리하려면 목사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호시아를 보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게 누구 때문에 거리선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네 제사당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 10개명 버렸어. 그래서 금성아지 보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집에 자네가 있으면 자네가 있어요? 있는데 한날 갑자기 이웃집에 가서 박씨 보고 아버지 그러면 친한 번지가 기분 좋지? 아들 기름이 났더니 갑자기 이웃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아니라 그 자식이요. 그 미친놈이요. 미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금성아지 보고 금성아지. 하나님 그 누구고 그래서 그랬거든 금성아지 하나님 또 여러 방도 금성아지 단 베델에 단이라는 동네에 베델 동네에 송아지 도마니까 일집어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고 예루살렘에 성령 가지 말라겠어요. 383를 끊어놓고 그래 하나님 호자 보내서 야 가서 저걸 좀 깨우쳐봐 저 병들었어 귀신병들 했어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래 하나님이 이거 죽을 병 들었다 그래서 죽으로 보내라 그래서 390년 아수로 오고 야 미안하다 일괄 생겼다 내 아들이 미쳤거든 니 잡아먹으라고 390년 몇 개 했어요 그러면 유다는 야 이거 더 미쳤어 열 배 미쳤어 그래서 바벨로 먹어 니 잡아먹어 근데 거기서 희망이 뭐냐 소망이 수루 바벨 역사로다 하나님 정말 보여줬어요 너는 망가졌지만 하나님 또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수루 바벨 단체를 만들어서 성전 짓고 복을 줬다 그 말이 그렇게 정말도 재림주 올 때에 수루 바벨 만나야 도장도 맞고 머리떨도 맞지 머리떨 말씀 먹어야지요 그래서 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가정 멸망이야 자녀 버린대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도 버린대 부전자전이잖아 그 수루 바벨 따라오면 가정도 구원하고 자녀도 구원하고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따라갈게요 버릴 거예요 수루 바벨도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사람들인데 사람이 역사 못해요 역사는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옛날 시골 가면 동네 동있죠 몇 동 몇 동 동네 거기 동네 소사가 있어 소사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목소리 크고 힘 세고 그래서 이제 면에서 무슨 동네는 며칫날 부역이다 하는 것을 요즘 뭐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 없을 때 이따만 징을 징 징 알아요 징 징가다서 동네 복판에 서서 두드려 오늘 부역이요 세 번에 그러면 부역 가야 돼 거기 소임이거든 소사거든 호시아가 소사야 호시아가 하나님 소사인데 여기 보고 북방 온다 북방 태도요 귀가 눈이 막혀서 안 들어 그 선지자면 숙여했지 또 암호수를 보내니까 암호수수 쫓아내버려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암호수 8장 1절에 여름실과 같이 썩는다 물이 없어서 귀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귀갈이 아니라 말씀 귀갈이 왔다 여러분이 호시아사가 말씀 축복이에요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아야 풍년이죠 못 깨달으면 흉년이에요 흉년 우리 육체가 하늘로 가는 길은 호시아사 먹어야 가요 하나님 조건이 네 편지 받았지 읽었지 그 편지 싹 가져와 왜 혹시 빼먹는 거 있나 그래서 100% 그대로 가져가야 고쳐주지 하나님 무시해서 4장 빼먹고 5장 빼먹고 빼먹으면요 안 고쳐준대 1점도 변치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친다고 마태 5장 10절 칠했죠 예수가 왜 왔어요 율법의 언소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위태희들은 필요없다 예수 필요없다 모세가 최고지 율법을 지킵니까 사람이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켜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줘야 되지 대신 지켜줘 그런데 제 직거도 구원 받으니까 예수 공로지 자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번성은 뭐요 세상에 돈 많이 벌어진다 땅 많이 샀다 아빠도 많이 샀다 번성했어요 그런데 내게 범죄하믄 땅에서는 부자가 됐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집에는 죄를 지켰다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 땅의 물질이 나를 잡아간다고요 괴물 많아 무엇하나 날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설고로다 만약에 우리 몸이 죽고 영혼이 그것만 하면요 죽을 때요 돈 많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들어서 번민하겠어 내가 벌은 돈을 누구 줍고 자식들이요 재판사와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리고 오늘 현실 한국회사 아닙니까 그 큰 부자들 보세요 5형제가 있는데 아주 재벌이요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법에 갔다 재판한다니까 그게 창피스럽게 롯데도 입어보소 형제가 싸우는 거 봤지요 아버지하고 창피스럽게 돈이 원수를 만들고 가정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부자된 사람 번성한 사람들 사마리아 열집하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돈 따라가다가 금송화재가 금송화재 원수가 가져가니까 금송화재 성질의 사람도 같이 데려가 버렸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바벨론에 가고 그래서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래도 율법대로 제사드려요 예배드렸는데도 비밀로가 금송화재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다 이 선악과 지리요 그게 성경 예언서를 다 읽어보니까요 난 50년 읽었다고요 찾았어요 인간은 죽어야 된다 아담부터 죽었다 사내기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끌어올리면 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이사 이사장 똑같아 목사나 집사나 똑같아 왜 죽을 때는 똑같아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소행이 뭐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문제에요 너 밥 먹고 기도하고 하늘에 복받을라면 누구에게 복주라 했지 아브라멘이 복주라 했지 지금은 지금은 수륩바벨이 복주라 하면 하나님 복준대 수륩바벨이 아브라멘이 마지막 종손이야 끝이라니까요 수륩바벨이 복주라 하면 하나님이 아 또 그러면 잘 알아듣는다 그 복을 그 사람 쓴다는 거요 그 집에서 살 때 하나님 수륩바벨이 복주라 하면 그 복이 그걸로 가는 거요 하나님 수륩바벨이 저주하세요 하면 저주가 가는 거요 큰 문제에요 하나님 아브라멘이 있으시는 거 아브라멘아 너 복에 그느냐 누구든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멘 하나님 복주하세요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멘 저주하면 내가 그 집에서 저주를 준다는 거요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왜 그만했어? 알았으면 끄덕끄덕끄덕 했잖아 복받는 길이 하나님이 복에 그는 있는데 아브라멘 복주를 하면 복준다는 거요 방법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 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민남보기 위해서 정말에는 애가 또한 중앙재단이 한국원장대의 세계를 뒤집어 벗어 세신을 보냈는데 수리바벨 복주세요 하면 세신을 복주고 수리바벨 심파를 하세요 하면 죽여버린대 그게 마지막 법입니다 법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엄하여도 수여가 차지 더하지 못하니 교회 숫자 많고 교인 많다고 복이 아니고 그 교회 다른 줄 있느냐 수리바벨 있느냐 이는 여호와 쫓겨를 그쳤습니다 여호와는 신인데 종을 보내잖아요 그 시대마다 아보람 보내고 모세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페도로 바울 보내고 사도위람 보내고 이내자 보내고 수리바벨 왔단 말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원제입니다 아담의 집에 새 포도주는 지금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세나가 때문에 내가 내 원수라니까요 그 바울은 알고 자기를 쳐서 맨날 자기를 쳐 옆에 사람 치지 말고 여러분 몽둥이 가지고 자꾸 등을 두드려 네 죽어라 그러면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와 쫓겨를 그쳤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원제 자범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내 속에서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묵고 나무가 묵여 목닭이야 목닭 천하 대장군 목상 목상 나무 깎아 놓고 복달래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그 귀신족과 배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우상 만들었잖아요 형상을 만들고 저래 하나는 형상 없어요 하나는 영이시에요 이는 저희가 엄란한 마음에 미혹돼요 이게 선하가 뱀의 미혹이요 뱀은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수화를 엄란하듯 떠났음이니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니께 죽었다 그래서 430년 이방에 잡혀가는 거죠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여러분 눈썹을 보면 저 몽골이나 중공이요 산당이 있어요 산당이 그죠 산 꼭대기에 깃발 막 흙읍대기 줄멸고 꽂아 놓고 돌 갖다 놓고 소나무 같이 꽂아 놓고 지나가면 거기 가서 전하고 하잖아요 그게 산당이야 산당 무당들이요 거기 복을 받을 수 알아 우에서 조상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을 기도한 듯 분양합니다 참나무와 벗어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이게 열 집합했어요 구약 당시에 이는 그 나무들이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웁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우상 제사하고 그늘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 큰 나무 많은 나무 돈 많은 데 가서 복이라고 하는데 복이 아니에요 저주야요 솔로몬 저주 받았죠 돈 많았어요 여기 호세에 갔을 때 여러 방금 사 말이야 저주요 돈이 많았어요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엄하며 가족까지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행하는 도다 가족 전체가 우상에게 속했다 너희 딸들이 행엄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 가장이 대표지 가장이 가정부인이 제일 우상수만 그 며느리 딸들 뭐 당연히 짓지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그래서 호세와 마누라 고멜이 나갔지요 바람피워 나갔어요 남편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도 네 건 차도 오래 돈 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요즘 뭐 이현법이 좀 물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지도 없어지고 법이 엉망진창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죄를 뽑아야 이게 없어지지 선악과 먹은 사람이 법이 잡을 수 없어요 법을 해놓으면 우리 다리 타놓고 딴 데로 간다 가시를 막았는데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이 해지시켜야 되지 일법을 없어버려야 되지 그 법으로 사람을 못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저주받아서 혼자서 일법을 거머쥐고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터지고 펴 흘리고 찢어지고 여섯 시간 동안 그 일법이 없어졌어요 일법이 끝냈다는 말씀이 넘어왔서 몇 장 몇 절이요 또 잊어먹으세요 10장 몇 절이요 4절이요 4절 그리스도는 믿는 자 지파가 나눠져서요 유다가 대표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아서 장송이요 그런데 마귀에 공격하는 게 유다도요 10배나 더 넘어져요 그렇게 70년 갔다 한 지파가 사마리아는 40년씩인데 39년씩인데 자 죄를 범하지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길갈에 송아지서요 베다윈 베다윈의 베데리예요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오다 맹세하면 안 돼요 인간은 맹세 못해요 마태 오장에 오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지 인간이면 맹세할 자격이 있습니까 머리끼를 하나도 휘고 께게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왜 하필 암소를 했으라 숙소가 아니고 암소는요 숙소가 달라요 간사예요 농사 집으면요 암소는 농촌의 좁은 길에 가면요 가을에 일로 탁 치고 들으시면요 혹시 나락 다 긁어먹어 그래 농토에 가는 길에 땅은 소한테 많이 줘야 돼 농사 지나면 소가 먹어버려 야 먹지 못해도 못 말려 그래도 그것도 암소가 그래 강수는 안 그래요 강수는 무슨 사람 한번 봐 암소는 몇 번 보고 먹으려고 찾아다녀 하나님도 잘 알잖아요 서도 암소를 했죠 오늘 교회가 암소야 그런데 왕강은 암소라 고집 불통이야 지고는 못 살아 못하더래요 아 내가 그렇구나 고집적이구나 왕강은 암소구나 왕강하다 고집을 못 꼽고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 것 같지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안 돼 아수르가 가 죽어 그 수리빨을 돌아온다 에브라임이 우산과 연합하였으니 우리는 세일과 연합해야 돼요 세원약과 세일로 영주기사라 연합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오늘 KNCC 따불신신은 마귀와 연합했어요 그래서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쁘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쌓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다하니라 390년 동안 호세아가 말해도 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 그때는 구약은 신약이 왜 좋으냐 예수님이 성령 보내죠 만민에게 남정적적이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만 쳐봅시다 10장 성갑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뼛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사랑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제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밖에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옵나니 나의 입이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여 허감 속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푹힌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서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감사금 11조 바쳤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천진마무를 창조하신 아버지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한대로 행하셨나이다 인간들은 몰라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목자장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야곱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주고 정말에는 수륩바벨을 복을 빌면 하나님의 인이 오고 수륩바벨을 대적하면 심판이 오나이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중앙재단을 세워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병행 기둥이 되지 못했다면 원아침에 기둥이 되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이 역사가 아니고 말씀이 역사니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사명자가 아버지에서 일어나이다 예수님도 인자로 왔을 때 육신은 미약해서 아버지는 왜 날 버리셨나이까 애원하고 하소했는데 주님은 죄가 없어도 십자가를 주고 가셨는데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당하는 거 달게 받고 감사하며 죽어도 안 감사하며 예수님과 따라갈 수 있는 백절부굴에 신앙용사되게 사안대무장 주시옵소서 11조 감사금화 성결과 가정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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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